문털란TV 문털란TV 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장관 주니에가 1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에 총리 정세균과 짧은 만남을 가진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로 대통령 문재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이 1일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무직인 장관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만나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대통령이 주니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주니에가 대통령 문재인을 면담하기 전날 총리 정세균이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 윤석열과 주니의 동반 퇴신론을 건의한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추미애가 국무회의 직전에 총리 정세균을 만나고 이어 국무회의 직후에 대통령을 만나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정총리와의 만남에서 전날 대통령 문재인과 사이에 나온 동반 퇴신론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고 문재인을 만나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정세균이 동반 퇴신론 쪽으로 상황 정리를 시도하려 하자 추미애가 반발한 것이란 여권 중진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문재인과의 만남은 추미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법무부도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사퇴 문제에 관련해 추미애가 민감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그간의 추미애 행태도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 정세균이 윤석열 추미애 간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하자 국회에 나와서 총리 발언엔 주어가 빠져 있다며 자신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며 장관 사퇴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의 윤 총장 겨냥한 집요한 공격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열받은 듯한 총리 정세균이 다시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고 냉정해지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하자 추미애가 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일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의 회부 조치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데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윤 총장 직무 배제를 중단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추미애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는 그 기세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감찰위원회 결과와 행정법원 결과가 나온 1일 오후 추미애는 아무런 개인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법무부 청사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추미애를 코너에 빠뜨린 또 한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일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장관 추미애의 측근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추미애를 곤혹스럽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박은정의 상급자이자 법무부 감찰 업무 최고 책임자인 류혁 감찰관이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감찰 과정을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자 보안을 유지해야 하니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라는 장관 추미애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박은정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시인한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보안을 이유로 한 장관 추미애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점을 실토한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찰 담당 직원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박은정이 그간 류혁 감찰관을 패싱해 윤 총장 감찰을 벌인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날 박은정은 그것이 보안을 이유로 한 장관 추미애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검사 신분이기도 한 박은정이 그러한 이유가 합당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결국 호노에 몰리자 자신의 책임을 장관 추미애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즉 자신은 장관 추미애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은정의 이날 발언으로 장관 추미애는 부하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전형적인 직권남용 혐의에 걸리게 됐다는 것이 법적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추미애가 향후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거나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과연 추미애가 그와 관련해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박은정은 그간 법무부 청사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따로 얻어 일하며 추미애와 긴밀히 연락하고 점심도 자주 같이 하는 등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날 발언으로 추미애와 박은정이 향후에도 지금까지처럼 밀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됐습니다. 추미애로서도 자신의 비밀 지시 사항을 발언이 기록에 남는 감찰위원회에서 다 공개한 박은정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고 박은정을 통한 추가 비밀 감찰 지시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감입니다. 믿었던 박은정은 사실상 배신하고 징계위를 진행해야 하는 고기영 차관은 전격 사퇴하고 감찰위와 행정법원의 판단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여권 내에서는 추미애 퇴진론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지금 추미애는 구란과 품지에 몰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